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고했던 대로 고난주간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면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호산나가의 뜻이 구원하였어서였는데 구세주로 오신 그러하나 어떤 왕이셨죠? 나개를 타고 오심으로써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을 상징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월요일날은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화요일 말씀입니다. 화요일 말씀은 저희들 함께 읽어볼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결코 놓지 않으셨던 것이 바로 말씀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승리하는 사람이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항상 앞장서는 이런 성도가 되길 원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때 고난 주간 때 보여주셨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날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씩 그림으로 저희들 표현을 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면 마태복음 21장 이 그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46절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준 그 포도밭의 비유예요. 그래서 하인을 보내서 임금을 성교라고 주인을 성교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서 아들을 보내죠. 하지만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이들이 아들을 죽여요. 바로 유대인에 대한 비유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대나리온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이 대나리온의 비유는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을 성기는 것이 가냐는 질문에 예수님에게 올물을 놓기 위해서 나눴던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라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성긴다는 핑계로 세상의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옳지 않음은 가르쳐주셨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도 제대로 성기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제사와 예배와 또 올바른 성김에 순정이 없었다는 거 왜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게 했어요. 이 계대 혼인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너희들이 하나님도 성경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즉 천국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이유로 계대 혼인법을 둬서 인간적인 관계로 인간의 인간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이런 어리석음 또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죠. 그리고 올바른 예배 우리의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도 가장 큰 개명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가르쳐주셨어요. 이거는 마태목 22장 34절로 40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10개명도 저희들 창세계 때 잠깐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모습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예배의 대상, 예배의 내용, 예배의 방법,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5개명부터 10개명까지 이웃을 사랑한다는 모습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커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건 나의 방법이란 거예요. 잘못된 규진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웃 사랑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지 않는 것, 가늠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도둑질, 특히 도둑질에서는 어떤 부분이죠? 살인에서도 육체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살인도 모두 또 자살까지도 하나님께서 살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도둑질하지 말라도 내가 자녀들을 먹일 때 내 제자들에게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바로 노동의 수고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탐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 탐심이 있을 때야말로 이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10개명에서 가르쳐주나요. 그래서 10개명에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요약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의 개명의 율법의 완성이고 요약의 뭐를 다시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말을 털어서 마태복 22장 41절로 46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선제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서는 너무나 깊게 상공하게 볼 텐데 그리스도가 주라라고 어떻게 다윗의 후순으로 나타나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메시아는 이미 선제하셨던 분이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구속사에 대해서 알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선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23장과 24장에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잘못 해석했던 것에 대해서 오용했던 것에 대해서 고쳐주고 계심을 보여줘요. 즉, 말씀을 선언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선언해야 돼요? 바른 말씀을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월요일 사건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화요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가장 중요한 두 일은 예배와 말씀을 회복했다는 것 저희 승리하는 사람이 항상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서 약간 시간이 길어졌지만 저희들 여전히 우리 기존에 상고했던 마가복음 말씀과 또 이거와 연결되는 마태복음 말씀, 그래서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으로 한으로 묵상해 주시고 저희도 오늘은 이제 한부영의 약한 나로 강행하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찬양하찌 들으시면서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고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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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양 고산아 고산아 예수 다시 사실네 내가 건너야 할 땅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들으네 고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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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양 고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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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실네 고산아 고산아 아멘 고산아